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 콩캐드가 내달 4일부터 16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MK리더십 캠프를 앞두고 기도문을 공유했습니다. 기도문에는 캠프 1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교사 자녀와 캠프 준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일 기도 제목이 담겼습니다. MK리더십 캠프는 선교사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매년 진행되며 올해는 29개국 63명의 중고등학생 선교사 자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 콩캐드 측은 선교사 자녀들이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.